4.15 총선 인천연수회 이번에 4.15 총선 인천연수회에서 1장기 당일 투표제 전혀 문제가 없고 배춘입 사전투표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선관위 측의 그런 변론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아마 선관위 자료에 나오는 영상인 모양입니다 도장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참 어떻든 간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래 첫 영상은 1장기 투표제가 이렇게 생성된 것이라면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이고 다음은 재검표 현장에 출연했던 실제의 1장기 투표제 묶음 사진입니다 송도이동 제6투표소 당일 투표 1974표 가운데 천장 이상이 저렇게 뭉개진 인형으로 재검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당일 투표제는 대부분 접어서 넣는데 인형이 뭉개진 1장기 투표제 묶음은 신권 다발처럼 빳빳했습니다 여러분들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1973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중에 천장 이상 정도가 1장기 모양의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힌 거 아닙니까 그중에 700표를 유효표로 천대협 주심이자 대법관이 처리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요 당일 투표 1974회 가운데서 천장 이상이 저렇게 뭉개진 인형으로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일 투표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접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신권 다발처럼 빳빳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권 다발처럼 뭘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당일 1장기 당일 투표지가 신권 다발처럼 빳빳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상 당일 투표지는 대부분 다 접어서 넣지 않습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이 투표소나 개표소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검찰 수사가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법관들이 제대로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요 이런 1장기 투표지 묶음이 신권 다발처럼 빳빳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다발처럼 빳빳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발처럼 이게 여러분 다발처럼 빳빳하잖아요 빳빳하지 않습니까 재검표 위원장이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 이렇게 빳빳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치순으로 자른 거니까 절치순으로 잘랐으니까 이게 당일 투표지죠 QR코드가 없고 여기도 좀 의심스럽네요 가위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자르게 되면 이렇게 끝에 이게 안 남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를 대가지고 수십 장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자를 때 이렇게 끝묶음이 남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지가 빳빳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권 다발처럼 그게 누구 정언입니까 도태우 변호사 정언이지 않습니까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송도 이동의 제6투표소 당일 투표 투표관리관은 2022년 5월 23일 대법원의 정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은 인형이 뭉개진 소위 일장기 당일 투표지를 4.15 총선 당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맹백히 정언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 당일 투표 투표관리관은 하루 종일 투표소를 지켰으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고 번호표를 떼어 교부하는 일을 주로 맡아 나란히 근무한 것은 투표 사무원 두 사람이었다 정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관은 그 두 사람이 투표 사무원 중 한 사람과 작년 언론 보도 이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투표 사무원은 인형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 천장 정도의 인형이 일장기 모양으로 묻은 그런 당일 투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항의하지 않고 투표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는 송도 이동 제6투표소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억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뭡니까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대법관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의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살펴본 게 아니지 않냐고 변명한다 하루 종일 만년도장을 찍으면서 반은 스탬프를 안 찍어서 글자가 잘 나오게 하고 반은 스탬프를 찍어서 인형이 뭉개지도록 하느니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투표 사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미 그 중 한 사람은 이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 않는가 총 투표자 1974명 가운데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 일장기 당일 투표지를 거부한 유권자 1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2위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장이 넘는데 송도 이동 제6투표소는 대부분 아파트촌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주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항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투표소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표를 재검표 현장에서 본 거란 이야기입니다 투표록과 개표에게는 아무런 특이사항이 기대가 없습니다 한 투표소 투표지의 질반이 저렇게 뭉개진 표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소와 개표소에 그 누구도 특이사항 보고와 기재를 하지 않았고 주저없이 유효표로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재검표장에서는 누구나 특이사항이요 무효표라는 주장이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과연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투표소와 개표소에 있으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문인 거죠 이 의문이 만일 사실로 판정이 된다면 재검표 현장에 등장한 투표지의 진위 여부가 결정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부분을 검찰도 밝힐 의지가 없고 대법관도 밝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시민들이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춘입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들 중 양 투표수 투표관리관 두 사람이 각 정원이 존재하며 투표된 적 개표된 적도 없어 보이는 부정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조직적인 부정승급 범죄 행위가 실지했다는 강력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투표된 적도 없고 개표된 적도 없어 보이는 부정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원고가 당락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변고가 일어난 개연성을 이 정도로 입증했는데 아직도 원고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이렇게 이런 비정상의 투표를 만들어 투입했는지를 범죄 행위의 전모를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하고 그 입증이 미흡하다고 패소시킨다면 앞으로 권력형 부정승급 범죄에 맞서 선거소송을 이길 방도는 없다 결국 부정승급의 범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헌정은 사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세금을 우리가 왜 냅니까 세금을 내서 대통령도 매겨 살리고 검사들도 매겨 살리고 경찰관도 매겨 살리고 대법관도 매겨 살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매겨 살리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분들은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지금 됩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국민들이 날밤을 세워가지고 4번 타전투표 이후에 투표함을 지켜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이렇게 뭉개고 진실을 호도하고 이게 소위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할 일입니까 이야기하다 보니 나도 웃었네요 이 도태우 변호사가 국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글을 참 잘 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글을 쉽게 썼네요 이런 것을 이 정도 밝혔으면 검찰도 밝힐 의지가 없고 대법관들도 그것에 대해서 주목할 의지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오히려 피고 선관위가 첫째 배춘입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투표되고 개표된 표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둘째 비정상적인 표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선거의 당당에는 결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정거가 거대기간에 편중되어 있을 때 공예소송이나 제조물 책임소송 같은 현대형 불법행위 소송만이 아니라 환경소송 조세소송을 포함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한 항구소송까지 합리적으로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미국, 일본, 한국, 심지어 중국까지 포함한 세계유수사법부의 확고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선거에 관한 모든 권한과 권리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 수없이 내보낸 그런 소위 이게 이상하다 이런 게 나가면 여러분 이런 거 보시죠 이런 계양을 사례입니다 이런 특이한 상황에 송영길 후보의 계양 3동의 4.15 총선에 출발했을 때 12.7%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이번에 나왔던 윤선영인가 하시는 분이 마이너스 11.8% 이런 크기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11.2% 계양 이동해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10.4% 이런 게 나오면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당신이 제기한 의혹이 그게 문제가 없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12.7% 나왔다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11.2% 나왔다 이러이러해서 9% 나왔다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선거를 누가 여러분 관장합니까 선거를 누가 관리합니까 행정청이 다 여러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청이 입증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마지막 검사가 해야 될 일까지 다 규명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 기대할 게 없죠 너무 이제 청산의 백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도태호 변호사가 한 건을 했고 그 다음에 배춘입 사전투표지 내용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볼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배춘입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그것이 프린트물로 출력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선관위가 변호한 내용입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기가 찬 이야기지만 도태호 변호사의 논리가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선관이 제출 배춘입 투표지 생성 이미지의 조작성 비판2입니다 왼쪽은 연수월 재건표장에서 나온 실제의 배춘입 투표지이고 오른쪽은 선관위가 배춘입 투표지 생성을 재현했다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을 투표지라고 교부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투표지를 여러분들 교부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이런 투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이런 투표지를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이런 투표 용지를 뽑아가지고 투표자에게 교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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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선관위가 인천연수월 선관위가 이런 이중인쇄된 투표지를 이런 프린트해가지고 투표자에게 교부했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제출한 변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프린트를 합니까 이걸 받고 여러분들 그냥 항의하지 않고 표를 찍는 투표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찬 거죠 도태우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투표지라고 교부했다는 말입니까 투표 관리관은 본 적도 들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이미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투표지라고 받아 투표했다는 말입니까 투표자가 1년 동안 1억 현상 공모해도 이런 투표를 한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재교부하지 않고 터기상으로 투표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재교부한 투표지는 전부 기재하도록 하며 훨씬 사소한 인쇄분량도 재교부 이후에 기재합니다 이런 것을 개표록에도 터기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투표소에도 없었고 개표소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의 배춘잎 투표지는 가장 위쪽에 빨간 청인이 인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동 속도가 빨라 아무리 빨리 지역구 투표지를 다시 넣어도 거기에 최상단 부위가 찍혀지지 않습니다 원래의 배춘잎 투표에 대응되는 비례대표 투표지는 빨간 청인이 찍을 수 없어 무효표이고 선관위가 재연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여러 정당난이 원칙적으로 기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맹백히 무효투표지의 옹지인데 맹백한 무효투표 용지를 교부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공무원은 고발돼야 될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연수월 선관위는 법원 결정을 어기고 판사에 맞서면서까지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존을 결사 방해하고 아직까지 비례대표 재검표로 한 것도 실시되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덜 찍힌 비례대표 투표지가 증거보존되지 못한 따시 아닙니까 원고가 배춘잎 투표에 대해서 이 정도 밝혔으면 피고 선관위가 배춘잎 투표에서 자연스럽게 재연 가능함을 실증하든가 상응하는 비례대표 투표지를 재검표를 찾아내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반정해야 될 합리적인 법치와 자유체제가 존속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도 원고의 입증이 모자란다고 폐소를 시키면 선거소송은 껍데기만 날게 되겠고 부정선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성을 뿌려서 대한민국 자유체제는 결국 사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제출했는데 참 약 24oked 12시 30분 20분 20분 20분